아 이번에는 요 프리미어 여기서 이제 영상 이렇게 이렇게 나오는거 좀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가 요거 다시 한번 좀 제가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뭐 드리는 부분도 있고 자막을 집어 넣으실 때 여러분들 요 글씨로 글씨로 넣어 주시면 되는데 여기다 찍어 주시면은 자 여기다 글씨를 넣어 주실 수가 있어요 음 자 요렇게 이제 글씨를 넣어 주실 수가 있는데 글씨 부분에서도 자 요런 이제 효과를 좀 적용을 시켜주는 적용을 시켜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자 글씨 부분을 여기 텍스트 타입에 보시면은 여기 이펙트 컨트롤 여기서 텍스트 타입에 보시면은 자 요 부분 어퓨어런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은 뭐 사이즈를 좀 맞춰줘야겠죠 자 사이즈 좀 이제 여러분들 놓고 싶은 만큼 넣어 주시면 되고 저는 좀 보여드릴 거니까 자 글씨를 집어 넣으실 때 여기다가 일단 글씨 색상은 글씨 색상은 여기 휠에서 휠에서 지정을 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 흑백이니까 검은색이 조금 더 어울리겠죠 게다가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 주셔야 되는 게 있는데 이 디자인적인 요소에요 디자인적인 요소 디자인적인 요소 글씨를 두껍게 써 주신 다음에 두껍게 써 주신 다음에 글씨가 커지게 되면 글씨가 커지게 되면은 어떤 느낌이냐 자 노래방 느낌이죠 그렇게 들어가면 그렇죠 노래방 느낌이기 때문에 절대 요런 식으로 써 주시면 안 돼요 절대 요런 식으로 써 주시면 안 되고 자 글씨를 좀 작게 해서 작게 해서 두껍게 쓴다고 하더라도 작게 해서 요 모퉁이에다가 요렇게 좀 넣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요즘은 음악 방송이나 아니면은 여러분들 많이 보시겠지만 뭐 그런 어 뭐 트롯 방송이나 아니면은 이제 공명과왕이나 막 요런 요런 이제 방송을 보시게 되면은 글씨가 되게 작게 그리고 뭐 두껍지도 않습니다 글씨가 좀 약간 얇게 해서 요 모퉁이에 모퉁이에 한 요정도로 들어가져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TV로 보실 때 TV로 보실 때 그렇게 크게 어 크지 않은 선상에서 그죠 요런 느낌으로 들어가 준다라는 거죠 요렇게 그래야 깔끔하게 좀 정리가 되고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영상을 봤을 때 그렇게 눈에서 눈에서 이제 시선을 분산시키는 그런 요소들이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요렇게 넣었을 때 그리고 이제 글씨가 만약에 요렇게 들어가는데 여기서도 웬만하면 여러분들 요거를 좀 지켜주시는 게 좋아요 좌측에다가 작성을 하실 때는요 좌측에다 작성을 하실 때는 좌측 정렬 가운데다가 정리하실 때는 가운데다 배치할 때는 가운데 정렬 우측에다 배치할 때는 우측 정렬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요렇게 넣어주셔야 요 부분 요 부분을 일정하게 맞춰주실 수 있고요 가운데에서도 가운데서도 요렇게 글씨가 배치되는 요 부분을 정리를 그러니까 기준점을 만들어주실 수가 있고 우측에서도 요렇게 이쪽 한쪽에다가 요렇게 딱 정렬로 배치를 해주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작업을 하시면서 작업을 하시면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 이 글씨를 또 쓰고 뒤에 가서 뒤에 가서 가사를 또 쓰려고 요렇게 하는데 항상 똑같은 위치에 배치를 해줄 수가 없으니까 그죠? 어 요렇게 이제 글씨를 썼는데 글씨를 썼는데 요 스키장에서라는 부분하고 이 안녕하세요라는 요 부분이 똑같이 맞춰줄 수가 없어요 그냥 바로 작성을 해주시게 되면은 그래서 그래서 요 스키장에서를 컨트롤 C 복사를 해주시고 컨트롤 C 복사를 해주시고 자 타이밍 맞는 데서 복사 붙이기 할 때는 요거 바꿔주셔야 돼요 어디다가 해줄건지 어디다 해줄건지 이거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다음 부분에서 컨트롤 V를 해주시면 내가 지정한 인디케이터 위치에 얘가 복사 배치가 돼요 요게 그러면 여기서 글씨만 글씨만 더블클릭해서 작성을 해주실 수가 있죠 요렇게 그러면은 똑같은 위치에 글씨가 요렇게 배치가 되는 거예요 요거를 여러분들이 지켜주셔야 지켜주셔야 정리 정돈이 좀 되는 거예요 글씨가 요렇게 있다 위에 있다 밑에 있다 막 요러면은 좀 안 되는 거고 요 부분 여러분들이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절대 글씨 크게 들어가면요 이게 노래방처럼 나오기 때문에 정말 안 이쁘고요 그리고 지금은 거의 좌측 하단 쪽에 여러분들이 TV를 좀 그러니까 영상 요런 영상을 좀 많이 보시게 되면 거의 좌측 하단 쪽에 이렇게 가사들이 배치가 됩니다 요렇게 요 자막 부분 똑같이 뭐 복사 붙이기에서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작성을 이렇게 그럼 같은 위치에서 글씨를 자막을 넣어주실 수 있고요 그리고 글씨체는 여러분들이 잘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또 요 이제 글씨 부분을 글씨 부분을 여러분들 요렇게 놨을 때 이렇게 글씨가 글씨를 이렇게 이동을 시켜놓고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자막을 만약에 흰색을 쓰고 싶다 밝은 색을 쓰고 싶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어두운 색을 쓰고 싶다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그럴 때 이제 배경 색상이 만약에 배경 색상이 밝아졌을 수도 있고 중간에 가다가 어두워질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자막이 안 보이죠 그죠? 그래서 자막을 항상 보이게끔 세팅을 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막을 여기 글씨를 선택을 해서 보시면은 여기 이제 백그라운드라는 부분이 있어요 쉐도우나 쉐도우 스트로크는 거의 글씨가 완전 두꺼울 때 글씨가 완전 두꺼울 때 좀 사용을 해주시면 좀 더 임팩트 그러니까 좀 중요한 단어들 중요한 단어들 주실 수가 있는데 쉐도우 부분을 이제 좀 사용을 하시게 되면 잘못 사용을 하게 되면 글씨가 되게 뿌옇게 나와가지고 글씨를 볼 때 가독성이 되게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쉐도우 부분보다도 이 백그라운드입니다 백그라운드 이 백그라운드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제 글씨 뒤에 이렇게 뒤에 그림자가 생겨요 그림자가 뒤에 그림자라기보다는 뒤에 그냥 그냥 백그라운드 배경이에요 글씨를 쓰는데 그래서 여기 이제 75도 이게 위쪽에 있는 거는 이제 백그라운드 투명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밑에 있는 거는 이제 백그라운드 마진 마진 부분인데 얘도 조금 이제 가로 세로 비율을 좀 지정을 해놓고 쓸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게 글씨마다 글씨마다 길이가 달라져요 지금은 제가 cgs입니다 라고 적었는데 여기다가 cgs만 적게 될 경우 글씨가 좁아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뒤에 보이는 백그라운드도 좁아집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쓰시면 되냐면 뒤에다가 이제 검은색 종이를 하나 두는 거예요 검은색 이제 매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매트 자 그 매트 부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요거 이제 요 매트는 컬러 매트 부분은 좀 많이 사용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여기 밑에 요거 눌러서 보시면 뉴빈을 눌러서 보시면 여기에 컬러 매트라고 있습니다 컬러 매트 그냥 색상 용지라고 보시면 돼요 에펙에서는 솔리드 솔리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컬러 매트를 하나 눌러줍니다 처음에는 사이즈 지정하는 부분이 나오고요 사이즈 자 오케이 눌러주시면 색상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저는 약간 어두운 색으로 가겠습니다 완전 블랙보다는 뭐 블랙을 주셔도 돼요 투명도 주면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케이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다가는 자 뭐 다크 그레이 라고 적겠습니다 그럼 여기 이제 다크 그레이라고 이렇게 생겨요 이 다크 그레이를 요 매트를 여기로 이제 불러와줍니다 이렇게 그럼 전체적으로 얘를 얘가 이제 다크 그레이가 들어가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 가려져요 그리고 요 cgs입니다 자막 있는 부분을 여기 위로 이렇게 위치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요렇게 자막 부분을 글씨를 위로 올리고 요 다크 그레이 요 매트는 밑으로 내려줬어요 위치를 이렇게 잡아주신 다음에 이 다크 그레이 요 매트를 사이즈를 조절을 해줍니다 다크 그레이 선택하고 여기 모션의 스케일을 보시게 되면은 모션을 보시게 되면은 여기 유니폼 스케일이라고 있어요 유니폼 스케일 얘를 체크 해지하고 얘 사이즈를 줄여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글씨 위치의 위치로 얘를 밑으로 내려서 대체해 주시면 되죠 이렇게 양쪽으로도 줄여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요 부분은 글씨가 글씨가 길어지든 글씨가 짧아지든 배경 저 부분은 따로 세팅을 해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움직이지 않아요 그냥 자막 들어가는 창이 여러분들 뭐 다큐멘터리나 아니면 어떤 방송 같은 거 보시게 되면 밑에 자막 자막이 아니라 뭐 이제 누가 하는 말 해가지고 밑에 글이 써지잖아요 그죠 자막이 그런 요소를 넣어주는 거예요 요 부분이 그리고 요것도 사용을 하실 때 그냥 요렇게 완전히 뒤를 가리는 용도로 쓰는 것보다는 오퍼시티 오퍼시티를 조절을 해서 살짝 반투명하게 요정도 놔주시면 됩니다 뒤에가 살짝 보이게끔 요렇게 해주셔야 이제 자막 넣는데도 이제 좀 꾸며주실 수가 있어요 요거 근데 요것도 요것도 그렇게 이쁜 밑에 그 자막 들어가는 공간이 그렇게 이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일러스트레이터나 포토샵 등을 활용을 해가지고 이쁘게 모양을 만든 다음에 이쁘게 모양을 만든 다음에 그걸 저기 뒤에다가 이렇게 배치해 놓는 용도로 사용을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요렇게 이제 그냥 네모 하나 집어넣고 매트 하나 집어넣고 거기에다 자막을 집어넣는 거는 별로 이쁘지가 않아요 요거 그래서 일단 지금 저희는 이제 프리미어만 활용을 하고 있으니까 요렇게 해서 좀 배치해 주시고 요것도 어느 일부분에 요렇게 갖다 배치하고 조그맣게 사각형으로 해서 배치하고 직사각형으로 배치하고 이렇게 해서 거기 안에다 자막을 넣어주는 건 별로 이쁘지 않습니다 그냥 요렇게 아래쪽에 한 줄 저렇게 집어넣고 그리고 자막을 넣어주시는 게 제일 예뻐요 트랜지션 효과에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이제 가장 무난하게 쓸 수 있는 요 트랜지션 효과가 여기 화면 전환 기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화면 전환 기법을 얘기를 하는 건데 이펙트에서 이제 비디오 트랜지션 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펙트에서 비디오 트랜지션 지금 제코 또 이제 저희 아이들 이제 여행 갔을 때 이제 그 영상을 이제 집어넣은 건데 여기 이제 트랜지션에서 영상이 쓱 사라졌다가 그 다음 영상하고 겹치면서 나타나요 그냥 여기 이제 영상이 여기서 이게 툭 끊기면서 다른 영상이 나오는 게 아니라 툭 끊기면서 다른 영상이 나오는 게 아니고 여기서 부드럽게 사라졌다가 그 다음 영상이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자 요런 이제 트랜지션 효과를 이제 사용하는 건데 사용하는 방법은 영상과 영상 클립하고 클립 사이에 여기 비디오 트랜지션 효과를 이제 넣어주는 거예요 효과를 이제 디졸브라는 기능은요 어 이제 뭐 두 개의 영상이 이제 교차로 이제 안 보이다가 보이게 해준다든지 뭐 이런 기능으로 이제 넣어주는 건데 이제 여러분들도 영상 방송 영상에서 많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거의 대부분 영상이 점점 사라지고 그 뒤에 있는 영상이 점점 나타나고 이런 느낌으로 화면이 바뀐다든지 아니면은 뭐 갑자기 어 뭐 새까맣게 됐다가 그리고 갑자기 또 그리고 그 다음 영상이 나타난다든지 아니면 그냥 타이밍에 맞춰서 소리 음향효과의 타이밍에 맞춰서 다음 영상으로 전환이 된다든지 이런 효과가 이런 전환 기법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뭐 여기도 보시면 비디오 트랜지션 이라는 효과 안에 보시면은 뭐 3D 모션부터 해서 뭐 버전이 좀 버전이 높으면 또 다르게 바뀌어는 있는데 3D 모션이나 뭐 디졸브나 막 이렇게 보면은 아이리스나 효과가 굉장히 많아요 전환 효과가 근데 이게 어 뭐라고 해야 되냐면은 좀 쓸 수 있는 쓸만한 효과도 있고 진짜 뭐 거의 쓰지도 않는 그런 효과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쁘지 않고 뭐 촌스럽기도 하고 이런 효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화면 전환하는 거 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그 음악 구절이 바뀐다든지 아니면 어디서 음악 이제 언어 쪽에서 좀 이펙트가 있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갑자기 음악이 흐르다가 갑자기 또 끊기는 위치라든지 그런 데서 화면 전환을 잘 잡아주시면 되고요 화면 전환 잘 잡아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좀 많이 쓰는 효과로는 이제 디졸브라는 부분하고 여기 YB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 디졸브 같은 경우는 좀 전에 이제 제가 잠깐 보여드렸던 요런 기능 여기 이제 두 개가 교차돼서 이렇게 나타나는 요런 기능 굉장히 부드럽고 잘 나타납니다 단점은 뭐냐면 음악이라는 부분을 좀 집어넣을 때 중간 타이밍 맞춰주기가 굉장히 애매해요 좀 그래서 좀 잔잔한 이제 잔잔하게 흘러갈 때 요렇게 좀 바꿔주는 게 좋습니다 그냥 하나의 영상으로 흘러가는 듯한 느낌으로 주시면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뭐 디졸브 기능에도 여기 딥 투 블랙이나 방금 넣어준 그 기능은 크로스 디졸브라는 기능이에요 두 개의 영상이 하나는 앞에 있는 영상은 점점 사라지고 뒤에 있는 영상은 점점 나타나는 게 중간에 겹쳐있는 기능입니다 그 다음에 뭐 딥 투 블랙이나 딥 투 화이트는 뭐냐면 어두웠다가 영상이 나타나거나 아니면 영상이 나타나 영상이 있다가 점점 어두워지면서 사라지거나 아니면 요거 이제 하얗게 밝게 나타나거나 사라지는 요런 기능들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런 것도 이제 한 번씩 다 써봐야 어떤 효과들이 있는지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이제 하나씩 사용해 보시는데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용하는 방법 영상과 영상 사이에다가 이 효과를 넣어주시는 건데 자 얘가 이제 여기 레이저 툴로 잘려있는 상태에요 이렇게 보시면 영상이 요렇게 이제 잘려있는 상태입니다 앞에 영상과 뒤에 영상 이 영상 사이에 이 효과를 가운데다가 넣어주시는 거예요 요렇게 가운데다 끌어다가 넣어주시면은 여기 크로스 디졸브라고 하는 효과가 중간에 이렇게 끼이게 됩니다 게다가 얘를 클릭해서 여기 보시면 이펙트 컨트롤 클릭하시게 되면 이펙트 컨트롤에 이 효과가 적용이 되는 범위나 요런 것들이 표기가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영상 이제 앞에 있는 영상과 뒤에 있는 영상 요게 두 개가 여기서 이제 효과가 적용이 된다는 얘기에요 요 사이에 그래서 얘네들도 이렇게 늘려줄 수가 있어요 효과가 적용되는 범위를 내가 또 직접 수동으로 지정을 해주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플레이를 해서 보시게 되면은 사라졌다가 나타나는 그런 효과로 보여지는 거죠 보여지고 있는 건데 지금 요거 영상이 똑같은 거라서 그렇게 티가 별로 안 나니까 다른 걸로 다른 부위로 좀 가서 보겠습니다 여기 요 부분에 이제 들어가서 봐줄 건데 지금 아까 전에 요 부분에서는 여기 부분에서는 영상이 앞부분과 뒷부분이 똑같기 때문에 사라졌다가 나타나는 게 표시가 안 됐어요 자 다른 영상에서 보여드리면 얘네 둘은 여기서는 자 요 범위 요 범위 내에서 사라졌다가 앞에 있는 영상이 사라졌고요 요렇게 여기까지 뒤에 있는 영상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오퍼시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효과가 효과가 오퍼시티 개념인데 문제는 똑같은 앞뒤로 똑같은 영상이면 요 기능이 적용이 되나만 하겠죠 그죠 어차피 겹치는 부분 똑같은 거니까 자 근데 문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요런 부분들이에요 여기 삼각형이 요렇게 이루어져 있는 부분 앞부분 삼각형과 뒷부분 삼각형이 요렇게 붙어있어서 삼각형이 좀 큰 삼각형이 만들어졌죠 이 위치에는 저 이제 효과가 적용은 돼요 여기 크로스 디절브를 갖다 놓게 되면 적용은 되는데 요렇게 경고 문구가 뜹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이제 어떤 느낌이나 그러니까 어떤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냐면 영상의 끝부분이고 영상의 앞부분이라서 얘네들은 이 디절브 기능이 적용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원하는데도 되지 않습니다 라는 그런 문구예요 근데 자동으로 이제 얘네들이 맞춰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이 안 돼서 그래서 요만큼 영상이 겹쳐져요 요 앞에 부분 있는 영상이 여기까지 치고 들어오는 거고요 뒤에 있는 영상이 앞에 있는 영상이 여기까지 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타이밍이 어긋나는 거예요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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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밍이 어긋나는 거라서 요런 효과를 여기서 요런 효과를 주시는 거는 아니고 효과를 주시는 그러니까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정확하게 들어가게 하는 방법은 여기 삼각형이 없는 위치에다가 넣어주시는 겁니다 나는 꼭 여기다 넣어주고 싶다 그럼 넣어주시면 돼요 넣어주시면 되는데 다만 내가 화면 전환을 하려고 하는 그 위치가 내가 생각했던 거랑 달라질 수가 있다는 점 그거를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삼각형이 이제 그 화면 전환하는 기능에서 달라질 수가 있어요 만약에 여기 와이프 이라는 기능이 여러분들 와이퍼 아시죠 자동차 와이퍼 그죠 자동차는 눈이 내리거나 뭐 비가 왔을 때 와이퍼로 한번 닦으면 앞이 가려져 있다가 그게 닦이면서 화면이 되게 선명하게 잘 보이잖아요 얘네도 이제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앞에 있는 영상을 치우고 뒤에 있는 영상을 보여주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여기 뭐 라디얼 와이프 이런 거나 아니면 여기 와이프 비는 다 그런 건데 와이프 기능을 그냥 넣어주시게 되면 중간에다가 얘도 똑같은 요런 말이 떠요 그래서 이제 플레이해서 보시게 되면 요렇게 사라지는 거죠 앞에 부분을 이렇게 치우고 뒷부분이 나타나는 겁니다 요렇게 자 얘는 그냥 와이프 이에요 그냥 와이프인데 뭐 다른 것도 여기 라디얼 와이프 이나 클라 와이프 이런 걸 넣어주시게 되면 돌면서 이렇게 사라지는 거죠 얘는 지금 라디얼 와이프 이라서 중심축이 지금 따로 정해져 있어서 이거보다 여기 이제 클라 클라 와이프 라는 걸 넣어주시게 되면 이렇게 화면 가운데를 중심으로 돌면서 뒤에 영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요거 타이밍도 여러분들이 잘 맞춰서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뭐 지그재그 블럭 요런 것도 한번 넣어서 보시면은 뭐 요런 효과를 주실 수가 있어요 뭔가 쓱쓱 닦아서 내리는 듯한 느낌으로 표현을 해주실 해주실 수가 있죠 요런 부분들 여러가지 느낌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씩 진행을 해보셔도 괜찮아요 뭐 줌이라는 부분에서도 크로스줌 요런걸 이제 넣어주시게 되면은 얘가 화면이 커졌다가 작아지면서 요게 나오는 겁니다 요런 기능 요렇게 자 요런 효과들도 넣어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이제 트랜지션 효과를 여러분들이 한번씩 넣어주시면서 중간에서 화면 전환도 한번 시켜보시면 되는데 자 이게 이게 어 트랜지션 효과랑 아니면 트랜지션 효과랑 그 다음에 비디오 이펙트 부분하고 같이 사용을 해서 더 효과가 중첩이 되는 그런 기능들도 있어요 방금 요런 화면이 요렇게 앞으로 땡겨왔다가 요렇게 가죠 그죠 요런 효과들도 보면은 여기서 이제 뭐 블러처리라든지 아니면 요런 것도 같이 넣어주시게 되면은 조금 더 속도감을 내주실 수가 있는 거죠 게다가 요것도 이제 간격을 좀 줄여서 보시면 좀 더 빠르게 좀 더 빠르게 요런 식으로도 주실 수가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요 트랜지션 있는 기능들을 한 번씩 써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잘 여러분들이 어 요거 효과 괜찮네 라는 부분들이 있으면 자주 쓰시면 되니까 잘 기억해 두셨다가 좀 잘 사용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트랜지션 효과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